골라 골라 가장 긴거 골라 가장 긴건 키차 키차 가장 짧은건 자동차 자동차 버스는 자동차보다 길 고고 화이 키차보단 짧아 예예 골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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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장 키 큰거 골라 가장 키 큰건 기린 기린 가장 키 작은건 염소 염소 공기는 염소보다 크고 기림보단 작아 예예 골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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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장 높은거 골라 가장 높은건 건물 건물 가장 낮은건 나무 나무 가루드는 나무보다 높고 건물보단 낮아 예예 곧 더 높은게 더 높은게 이런게 곧 바이러스 저도 아멘